여기다 방송 켰고 가만히 방송 켜도 됩니까? 네네네네 consequences 설마 다시 주무시는 건 아니겠지? 처럼 다시 주무시는 건 아니겠지? 또..노래..노래 불러야되나? 으앗흐 이미 지금 창이 났어 그러면은 코치님 끼고 할까요? 아 오셨어요 오셨어요 백설님 오셨어요 고고 엄비 초대 좀? 엄비에요 클라렉 걸리셨대요 엄비 엄비 엣 엣 들어오시지요 ейств 엔디 엣 NDS가 뭐지? 어, 괄호사님 팀 왜 NDS요? 4-10이라던데요? 너무 싫어 4-10 NDS 갑시다 운비님 운비님 운비 들리긴 하나봐 마이크가 안되나봐 아, 목관리? 아, 상비 들려요 상비 들려요 들립니다 상비님 아 어머님이 계신데요 운비, 운비 그 아펠리오스 해봐 아, 됐다 여보세요 여러분들 제 마이크 소리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응 아아아 잘 들려요 잘하고 오라고? 아아 잘하고 올게 초고교급 강소년 뭐예요? 아이씨 아아 옥냥이가 제일 잘하고 오라고 사실상 자작해서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어차피 이게 마지막 연습이야 편하게 하죠 도라에몽 한번 꺼내주시죠 도라에몽 오늘은 어떤건가요? 아, 제드 한번 해봅시다 하하하하 봅시다 한번 제드 어느정도인지 어, 제드 한번 봅시다 아이고 완전 평가받는 분위기여서 꺼내기가 힘드네 아유, 다들 반갑습니다 자아 응 꿈에서도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거다 으으 칸신벳 첫경기 저희 팀하고 칸신벳 칸신벳 우리 진짜 다행히 이게 1경기라서 너무 좋습니다 칸신벳 그렇습니다 칸신벳 와, 2경기이면 진짜 지옥인데 칸신벳 맞아, 먼저 두드려맞는게 나아 아, 맞아 먼저 두드려맞거나 먼저 이기는게 나아 칸신벳 두드려맞는다고 하지말죠 칸신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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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노틸 하실때 침착맨님 저공격능력치 말고 공격속도 들면은 조금 더 빨리 내려찍거든요 아 속박할때요 네네네 Q평인 Q평도 좋고 궁쓰고 평타할때도 좋고 아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경기중엔 무조건 개인 방송 켜야될걸요 네 경기중엔 켜야될거에요 네 경기중엔 켜야될거에요 네 경기중엔 무조건 켜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나중에 어차피 대회시작전에 꺼야되요 3분 딜레이 걸고 해야되가지고 3분 딜레이 걸고 해야되가지고 3일이네요 저 뭐할까요 조현님은 하고싶은거해 난..나는 하고싶은거해 다잘해서 뭐 다잘해서 뭐 탐나 아 우리 다잘해요 맞아 우리 다잘해요 뭘 그렇게 부담감이 있습니까 맞아요 도라에몽 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드 블리츠크랭크합니다 아 하십쇼 아 그건 또 가는데 그거 해줘도 난 고마울거같아 예예 저는 고맙습니다 한 명이 짊어지니까 그래 짊어져 한 명이 어 뭐야 난 저런거 하란적 없는데 하면 되요 네 큰일입니다 카밀이어서 직접 짊어지고 가 뚜드려 맞을게요 일단 맨날 뚜드려 맞는데 카밀인데 뭐 아 카운터야? 목소리랑이 목소리 아낀다고 맨날 카운터 아 말씀 못하십니다 아니 쌍맨님 오늘만 오늘만큼은 참읍시다 아니 나 목소리 아끼신줄 알아요 오늘은 좀 다독여주죠 내가 봤을때 한달 뒤에 공개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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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하게 싫어하지 않죠 완전 악성 우결증이신데요 신천맨님 하하하하 이래서 사람들이 악재맨이라 하는구나 그 헛소문입니다 악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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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스터이 72만점이다 벌써 야 이건 마스터 2같이 안생겼어 4억 지수로 생겼네 나 노틸러스 많이 했는데 26,000점밖에 안됐네 제드를 얼마나 하신거야 부담되게 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그냥 감탄한건데 24만점이네 제드가 10원하는 뭐 이거 왜 샀어요? 네? 뭐가요? 올라가는거? 변하는거? 클릭한게 말하는거 다 뚫어놨어요? 네 모든캐리 어떻게 다 뚫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샀어요 와 근데 쌍벤님 히바나 숙련도 굉장히 높으신데요 밴 당하는거 아님? 그럴 수 있어 밴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큰일났네 오우 저둑 다 플레이예요 왜 어떡해 쌍벤님 똥 싸야지 욕먹어야지 플레 골드다 플레 골드 편해 그냥 욕먹으면 편해 편해 그냥 욕먹으면 편해 근데 난 진짜 진짜 시바나 하고싶어 아 진짜 연기 연기 연기하는거 같애 공격 리틀쇼 리틀쇼 뭔데요? 채팅창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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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봐도 돼 병원님 병원님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아 내가 왜 끌었지? 야 너 너무 빨리 쓰셨어 뒤로 갈 때 쓰면 된다 이그나인은 굳이 안 사면 돼요 너 또 이그나인은 없다고 희재언니 소리 지를거 같은데 아 말하지마요 모르니까 아 오케오케오케 나 왜 끌었지 도와줬네 도주를 도와줬어 죄송합니다 근데 뭐 괜찮아요 너무 시시하잖아 따고 시작하면 이제 상비님이 이득 많이 받으실거야 맞아 제발 마이플리스토리 근데 그 마이나 히바나나 둘다 그거 아닐까 RPG 네이플스토리 케이 아닌가 쟤는 마이플리스토리하고 나는 로스닷함 하하하하 오케오케 이거 백설랑니 조금 리쉬 한 대만 더 때려주면 좋겠다 하하하하 얼마라도 원하는거야 300에서 갔는데 이래서 정글러들은 잘해주면 안 돼 코이가 걸린 줄 안다니까 좋고 먹어주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꽤 늦겠다 자 카멜이 자꾸 미연을 안 보여요 예 아 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과연 진짜 포변을 했을지 뭐? 뭐가? 오늘 뭐 악어 형 팀 포변을 다시 한다고 얘기 나오던데 아 진짜? 헐 누 어디로? 그건 모르겠어 그래도 막 비밀 스크림도 하고 그런다던데 아니 근데 또 포변을 안 하실거야 완전 예상 못했잖아 그쵸 설마 저 칼리스타 너무 역겨워 저거 통통 아 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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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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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마이 탑 우와 오오 다녀라 마이 좀 잘하는데? 아 마이 플레이야 마스터의 장인이야 재활 죽지마 우리 우리 땅불이었어 육렙 이후로 하드 캐리 해줄텐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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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말자고 오오 마이 간다 마이 간다 마이 여기로 간다 마이 여기로 간다 마이비드 요거 안되네 오케이 마이 내려간다 보자 시바다 근데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아 나이 크고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들려요 들려요 아니 오빠 오늘 그랩 왜 그래요? 아니 내 그랩 내가 안되는데 아니 이거 지금 킬과기 몇 손이나 나왔는데 킬과기 몇 손이나 나왔는데 어 왔다 어이 조심 근데 마이 노플이잖아요 마이 버튼 마이 버튼 마이 버튼 마이 버튼이 좀 약해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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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끄샴 마이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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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linity 마이 버튼 마이 버튼 시바나 그럼 6렙이다 이건 바텀에도 스페어인데? 시바나 이거 먹으면 6렙입니다 한번 가줄 수 있어요 네 소연님 왜? 탑갱 별로입니까? 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고 딸 수 있다고 안 딸 수 있다고 아무튼 와 나 힘들단 말이야 상대 관우야 빨리 답을 해야 돼 집에 갔다 다음번에 갈게요 아니 올 것처럼 말하고 안 나 탓 없음 집 가고 아래쪽 동선 좋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카밀 내려가요 이거 카밀 내려감 한 15분 뒤에 갈 수 있어요 15분 뒤에 마스터 여기 마스터 여기 평생 보지 맙시다 카밀 미드 돌아옴 카밀 미드 돌아옴 나 미드 로밍 갈래 너무 오랜만에 했다 이거 로핀 뽑을랬고 일단 난 왔어요 고명 들어갈게요 나 미드 로밍 갈래 나 미드 로밍 갈래 오케이 오케이 안되네 미드 와더 이거 들어가도 돼 이거 들어가도 돼 나 다시 없음 나 다시 없음 나 다시 없음 들어가도 돼 서린다 다 돔 다 돔 다 돔 다 돔 야 해볼게 해볼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얘 전멸 있는 것 같은데 다 쓴 것 같은데 어? 뭐야 어 나 못 간다 나 못 간다 거기 있지? 어 있어 나이사 오케이 나이스 나중에 은혜 갚으러 와야 돼 오케이 탑으로 은혜 갚으러 감 아 이거 핑하 핑하 누나 아 니가 지워 나 라인 먹으러 가야 돼 아니 누나 주려고 은혜 갚으려고 아 뭐가 급한 걸로 갚지마 어 나이스 타봤다 나이스 타봤다 마이 마이 여기 있다 마이 여기 있다 고고고고 마이 마이 가 고고고고 다 쏘게 다 쏘게 다 쏘게 다 쏘게 오케이 오케이 2배야 2배야 무틸은 아 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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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 가요 카밀 금방 하자 어 핑하 이거 마이 너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고고고고기 됐어 됐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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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 이러면 용도 할수 있다 끝 용고 솔룸 가능하죠 나 집가야돼요 1200원이어서 icamente 마이 플래시 빠져 아 마이 온다 마이 온다 마이 온다 나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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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감 2명 어이거 뺏어본건데 어 지금 가요 지금 가요 나이 잡은거 같은데? 나이 잡았으. 천천히 더 가요. 가요, 더 가요. 거의 다 왔어. 나이 tout. 나이 tout.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좋았고 나이스! 나이스! 병건님! 나이스입니다 좋아 근데 다시 안맞네 요즘 얘는 윗뚱스로 쏩니다 탑도 나이스 탑도 났네 자, 니의 똥은 순서로 진행하자 억지로 마찬감이 있는데 마찬가지 마찬가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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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맙습니다 갱 한번 맞을 수 있어요 탑도 해야 돼 탑 탑도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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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봐줘 이거 이거 바로 궁 써요 바로 궁 써요 나이스 배달을 해야 돼 거기로 가면 돼 야 아니면 지금 전력관리 노틸러스 붙으면 전력관리 아아 카멜이 안보여요 여기 대기하고 있어 카멜 카멜 이런데 조심 카멜 이럴려있네 카멜 이럴려있네 잡겠는데 나 감 나이스 좋아좋아좋아 전력 안가? 전력 가도 돼요 지금 호구호구 상민님 저 라인 밀고 갈게요 저 먼저 치고 있을까요? 응 자 치세요 네 바텀 안보임 이거 니코만 조심 나 근데 생각보다 나 필요없잖아 집에 가도 되잖아 미드 갈게요 아니 바텀 갈게요 이거 아마 마스터 유의로 내려간다 내려간다 지금 안하고도 돼가지고 그냥 거기 봐줘도 될 거 같아요 오케이 아니요 숫자분님 내려가셔도 돼요 지금 내려가 올라봐 아무도 날 원하지 않는데 지금 내려가셔도 돼요 마스터 내려가가지고 여기 내려가셔도 돼요 오케이 먹어가지고 혼자서 오케이 배 먹었다 이제 이제 어? 봐봐 여기에서 가요 꿈 있나? 나 포킹만 해줄게 포킹만 와우 아 예 미쳤봤자 진짜 했지 아 잔 부러운가봐 나도 간? 고고 이거 그랩 가능하면 고 고고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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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툴베틴 어 다툴베틴 빼면서 해야겠다 도와줘 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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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이거 어찌됐든 이제 타면서 또 킬 나왔어 나 게다가 미드 침을 다했어 지금 살았어 근데?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그렇구나 그럼 내 알바 아니지 알바는 아니지 누나 세졌어 그런 말 하지마 힌지에 삐진다 뭐 미드 미드 마스터 1 아니야 저 언니 나 포기했어 나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아 뭐야 어떡하지? 나 미드담 응 이거 같이 먹고 이거 하나 먹고 나 내려감 아까부터 방금 2대1 하고 있는데 뭐 하진 우리 상체는 정나고 정승 나왔어 또 징징거리고 또 지겨워 지겨워 고고고고고고 나 그거 텔 없다? 못 간다? 아 이건 죽었다 그χ.. 플래스까지 뱉어요 나 바통감 지겨워 고고고고 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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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eral 멀자 아비 내가 포킹으로 그냥 해줄게 오케이 오우 와 치워하는 팀 왜 저래? 짠 한 6렙까지만 버티면 됐나니까? 딜이 시원해 그래가지고 카멜 간다 거기로 볼리베어 야 욕나온다 욕 바로 양배님 예예 욕 나올 때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진짜 기억 못해요 저 그럼 왜 가르쳐 그럼 뭐 가르치면 안되네 그러면 뺏어 뺏어 야 이거 다 내려와줘야 될 거 같은데? 아 나 내려감 어 카메라다 카메라다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이거 한타 보셈 어 오케이 나 한타 못한다 이거 밑에 거 밑에 거 맞아 빨리 먹을게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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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아 예 나이스 죽이고 이거 나 이거 탑동사 탄다 오케이 저 아펠리오스의 궁 그 기절도 있음? 응 왜 있음? 그 기절이 아니라 속박이 있어요 아 근데 저기 그 무기마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좀 카멜 어 그렇구나 나도 간 나도 간 리드 나도 간 아 아 근데 행수님 저 아펠 개잘하지 않아요? 개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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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곱이다 저 집에 갔다가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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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냥 산책이네 아 진짜 잘하nde? 보 자기 임수님 대회 때 이거 가능 하나요? 아니 어제 다 얘기했잖아 그 조용한 거예요 하핰 아니 모르는 척 하핰 하핰 아 구경되 bestimmt 진짜 잘하셔요. 근데 대회 때 이거 가능하나요? 아니 어제 다 얘기했잖아요. 아니 모르는 척 하는거죠. 러브레터 보냈어? 또? 근데 진짜 대박이긴 하다. 우리 팀 너무 힘들어. 나 바텀 가야겠다. 나 오랜만에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옴. 미안해. 눈치가 없어서. 아니 백설랑 님은 눈치가 엄청 빠른 사람이야. 근데 눈치가 없는 척 하면서 이득을 하자. 저 치우고 올게요. 이제. 쌍뱀님 저거 타고나셨어 내가 봤을 때. 어 이거 이거. 야 저거. 미드가우디 미드가우디입니다 저. 이제 곧 돌리긴 할꺼야. 근데 이대인은 저요. 이대인은 살짝 좀. 어 볼베 약하네? 벨트? 어 야 볼베 조금 못 컸어. 근데 슈퍼 하나 나와가지고. 싸운다. 그래 조심해 나 없어. 거기 2대3이야. 올라가 줌? 올라가 줌다. 올라가 줌다. 마트 뭐야. 끝났는데? 어 뭐야 이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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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니 마트 뭐야. 아 괜히 갔네. 오빠 가봐요. 그거 터쳐봐. 저기로 갔다. 소연아 그거 이쪽으로 뺄 수 있어? 어. 아 근데 둘 다 다 죽어요. 그냥 빼야돼. 빼야돼. 마이 다 죽는다 이거.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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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아 저것만 죽이고 빼면 돼. 나 그거 잘못했어. 저만 황비. 아니 마이가. 마이가 너무 컸는데. 나 왜 날라갔어. 왜 왜 싸워? 나 가는데? 나 갈껀데? 멀리서 약간. Q로 씩어가지고. 아. Q 잘해야 돼. 마스터이. 역시 5레벨 70만점. 70만점이면 진짜. 5분 롤 인생. 왜 사러? 왜 사러? 볼륨 왜 사러? 전력 타. 전력 간다. Q에 흡혈 있어? 오케이. 내가 전력 갈게. 오케이. 그럼 나도 전력 가? 응. 지금 치고 있을걸? 나 볼게. 오케이. 내가 렌즈로 밝혀줄게. 와 내 치고 있어. 뭐 왔다 뭐 왔다. 이거 한타 때 그냥 마이만 죽이면 될 듯? 이거 노틸러스가 그냥 마이만 맞으세요. 오케이. 마이만. 약간 마이 들어오는 거 그냥 공만 누릅니다. 이거 골반 스터너가 누라. 이니스 걸 수도 있겠는데? 나 공 왔어. 시바다 공 왔어요. 용 1분 나갔다. 블루 놓을게요. 오케이. 나 돌 쏘고 올게. 응. 나 블루 리시 해질게.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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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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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와. 녹았어. 나 혼자 너무 깊이 갔어. 야 이거 우리 미드 어떻게 한 번 끌어야 되겠다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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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나 가고 있어. 킬드 스포가 우리 다 높은데 왜 이렇게 저쪽이 강하지? 나 이제 중력포 가능 가도 내 거 같아 저 궁 없어 마이 여러분들 저 없어요? 나도 궁이 없어 저 없는데 이기면 안돼요 예 저희 싸운다 싸운다 저 없는데 이기시면 안됩니다 플래시 궁팬서 분립해요 용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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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분명히 4대5 저 없다고 했을텐데요 네 왜 내 오더를 안듣기 시작하지? 안들렸어 이거 우리 대회에선 왜 반항하들이 많아졌어 그게 아니라 우리 했던 말 또하게 하지 말자 나 이거 했어 야 빼야 빼야 빼 이런거 하지 말자 컨트롤시 컨트롤V 화법 노노 이거 너무 복잡해 나의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걸? 희재야 희재야 나는 다 들었어요 나도 다 들었어 근데 듣기만 하는게 문제에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종양이 좀 누구야? 마이 한번 땁시다 우리 이대로 활기치게 냅둘거니까 집간다 못가게 못가게 소연아 집 끊어봐 아 미안해 미안해 나 너무 느렸다 집집에 가버렸다 내 정용을 먼저 죽였어야 제발 희재 말 좀 들어 아 기다려 다갑니다 네 고맙다 이거 집한번 갔다오께요 요게 치가시고 아 또 이거 그냥 마이만 녹이면 저쪽대 마이만 무조건 점사 그 모렬로 나왔다 이게 진짜 다 죽은다 이제 그래서 맞게 상대님은 뒤에 있어야 돼요 마이의 발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마이만 봄 앞에서 하지 말고 나도 마이한테만 시시긴 하네 자 집에 있으면 살짝 뒤에 있으라고 레퍼드 선생님이 그러셨어 어 뭐야 야 볼리미어 타 히제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거 쟤도 계속 사이드가고 우리 쌍이라자 자 트리오 뭉쳐 트리오 뭉쳐 왕은 제가 먹겠습니다 히제사령관님 이놀루 다 알루르셨나요 아니요 이거 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야 뭐지? 근데 너무 비웃긴 했어 아 근데 마이가 이거 써긴 했네 아 괜찮아 저 faced 그 쟤네 어 마이 이거 그냥 궁 쏴야돼 누나 요구 궁 쑤면 궁 써 그냥 지금 써 어? 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또 놀어 뭐야 미친 야 나머지 3명 떨거지 어디와 일로와 떨거지 갑니다 떨거지 1감 떨거지 1감 떨거지 2 대답 안해? 떨거지 2기 있습니다 떨거지 2쪽 쉬어 먹어요 같이 용떨거지 근데 떨거지 1,2,3이 무임? 이제 쉬어 굴리다 쉬어 굴리봄 떨거지 1,2,3 3은 누구지? 아 3은 본인 얘가 저기 있어 본인 여기 먹어 이제 여기 먹어 가봐 여기 먹어 오케이 먹으러 간다 여기 피가 많고 이거 다 체크해 이거 다 틀어버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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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볼베 돌아가 난 돌아가 카멜 여기 있음 플래시랑 다 썼음 카멜 플래시랑 공이 다 썼음 총 다 줘야 되나 1차는 그냥 내주자 곰이랑 활동력이 왕성해 어 미쳤네 곰이랑 활동력이 왕성해 어 이거 바텀 내가 못망을 것 같은데 카멜은 바텀 여기 마스터이랑 이제 3명 떨궈지들 이쪽 시야 뭐 조심히 먹어야 되니까 일단 자리 오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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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나 퇴생게 이거는 이거는 싸울만 하지 않았나 나 각이네요 이거 내가 국민 없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누나 다 죽는거야 음 너무 세다 가자 어 이거 이거 여기에 마이 보였잖아 그러면 우리 떨궈지들은 여기에 갈 때 되게 조심해야 해 우리 제도도 없었잖아 나 그럼 보였어 그걸로 레이더로 근데 왜 갔어 우리 옆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마이 막을 사람이 없어 조합이 아니야 이거 노셀럽트 공에다가 헥카링 공받으면 잡을 수 있어 야 나 일단 10석이나 나와 야 그거 억제기 돼 야 그거 억제기 돼서 억제기 돼서 아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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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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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였어 마이 죽였으면 끝이잖아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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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4 여기 2 strictly 간다 간다 한다 하우 구유를 시바 number 다 잘라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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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 야 sichρα 6 없을때 이기면 안되 우리 씨바나 0가고 우리 나머지 마크서이 칼리스타 7초 우리 미니언이 없는데? 밀고 빼면 돼 위아래 다 털어 난 집 갈게요 피가 없어서 이제 마이만 노리면 돼 저쪽 마이 말고는 딜이 없어 이거 나만 지켜 오 오케 오케 마이만 짓거라 이제 봐 이거 Z사이드 좀 나 블루 먹고 갈게요 블루 제가 리시 도와드릴게요 마이 간다 조심 마이 온다 어 빼야돼 공은 있어 이거 싸워야 되는데 안돼 안돼 우리 다 빼야돼 다 빼야돼 하하하 받는데도 안돼 둘 너무 늦게 쓴거 같은데 어 잡았다 잡았어 나이스 응격해 반정 반정 우와 나이스 다 잡았다 나이스 나 없을때 이기면 안돼 이거 마이만 잡으면 쟤네 딜이 없어 응 보자 이거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마이 지금 취했다 이거 헤르메스 말고 그거 가야되나 닌자 타비 응 닌자 타비가 좋을거 같애요 이거 오케 이거 이제 그냥 다섯명에서 뭉치자 이거 이거 카미룸거야 이거 백업좀 백업좀 요거 카미룸 오케 제가 니도 빼고 갈게요 나 테러 써가지고 좀 합류 있을게 오케 나 집갈게요 야 이거 바론 바론 생김 오케 바론 세워먹죠 우리 오케 잠깐만 나 일단 집 천천히 해요 이거 레드 레드 나온다 레드 나온다 레드 나왔어 레드 아 나 잠깐만 과인 사와야돼 기다려봐 응 사와 딴짓거리 하지말고 응 안해야지 그냥 마이만 노력 그냥 무조건 마이 응 마이 왔다 마이 왔다 마이 왔다 이렇게 거리떨어졌어도 막 운 되니까 미친 마이야 맞으면은 가고 있으면 돼요 오케 루트님 이런거 자르자 시카님이 궁 써버리면 돼 앞에 좀 멀음 오케이 나 이거 미드 라인 정리하면서 이거 시바나 시바나 궁 언제 생겨 얘 얘 얘 얘 많이 훔쳐보는데 얘들아 걸렸어 우리 시야 걸렸어 일단 갈게 나도 여기요 이거 와줘야돼 바로 와줘야돼 고고 기기기기기 궁 써 궁 써 저쪽 미드 달린다 어 미드 미드 와야돼요 사왔어 여기 미드 가야돼 지금 미드 가야돼 아니다 얘네 여기 오는거 봐봐 기기기기기기 바로 싸워 싸워 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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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다이쉬 저거 jet 도와 이거 이그 이거 이거 비드 비드 저거 막아줘야돼 여기 내가 갈 거 이거 내가 갈게 이거 이거 바로 먹자 이리 와봐 다운 시계 아니 이거 안해 5초 정권씨 일로 오세요 정권씨 갑니다 아 이거 좀 이루는거 같은데 이거 아니요 아니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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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바로 튀어 바로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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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나중에 지웠어도 되겠다 그죠? 네 이거 이제 소연이 다터미나 편한데 가고 쟤도 그냥 합류해 있어 무조건 그냥 마이 보면 마이만 보새 이거 1,4야 1,4야 이거 소연이 이거 쌍락 나오면 이거 마이 PD님판려 한다 아니면 나 이거 두퇴살까? 이거 카메 카메 이거 나 간다 싸워 싸워 야 마스터이 안보여 근데 마이 대기 마이 대기하고 마이 대기 이거 봐줘 끝났다 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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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네 오케이 오케이 미드 밀면 돼요 소연아 5레벨에 뭐야 저거 마이 대기 씹었어 저거 불굿기? 다퀸서 총 그렇지 고 끝납시다 끝납시다 이거 지금 끝나야 돼요 마이 27초 지금 끝내야 돼요 네 나이스 넥서스만 다들 신났어 넥서스만 빨리 쳐 질리 와 넥서스도 두 번 터지고 이번판 재미 하나도 없었어 야 원래 노틸러스가 재미없긴 해요 아니 나 죽었을 때 자기들끼리 재미보더라고 아 아 소속감 느끼게 해줄걸 그랬어요 미안해요 내가 분명히 나 죽을 때 싸우지 말라는 오더를 내렸을텐데 재미없다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그럼 나 뭐야 나 그냥 자도 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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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권씨 없으면 안 돼요 노이 칭찬 병권오빠 다 줘 칭찬 병권오빠 보라 줘 그러고 정신적 지조가 있어야지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아까판 나 중간에 한 10분 자도 이겼어요 하하하하 아니 근데 혼자 다 있는라 짤려서 두 중에 좀 잠드신거 같은데 하하하 하하하 정신적 지조가 있어야지 근데 그거는 알아둬야됩니다 마이 마스터이가 저를 잡아먹음으로써 기고만장해져서 그 오만이라는 씨앗을 제가 심어놨어요 하하하 그게 발화되었기 때문에 아 세뇌되서 우리한테 좀 던져준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 머리 말리고 가도 될까요? 머리는 또 왜 말려? 저 머리가 젖어있어요 왜 젖어있어요? 저 아까 더워가지고 머리에 살짝 물 뿌렸는데 심지어 못해서 팍 뿌렸어요 아 머리 더우면 머리에 물을 뿌려요? 네 아 와 특이하시네 엄청 신기하시네 가습기 아 그런 마음에 선풍기 틀면 되게 시원한데 아 저 그럴 때 있어요 샤워하고 수건으로 대충 닦고 나와요 수분을 느끼기에 아 맞아 그러면 시원해 네 아 그런 느낌이구나 머리가 긴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하면 탈모 걸려요 아 진짜요? 그럼 진짜 탈모 걸려요 잘 말려놔야지 안그러면 저처럼 됩니다 어쩐지 나 요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더라고 나같이 되고 싶어? 어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나는 당신의 미래에요 내 방송 들어와가지고 발머스 아니면 진짜 한번 가봐봐 검사님도 얼마 안하거든 발머스 이거 S코스는 S코스는 안해도 돼 S코스는 부산 내려갔을 때 쌍배님이 해줘 그 발머스 아니에요 진짜 가봐 검사하는데 얼마 안 들어요 진짜 자기가 지금 요즘 그 그 두피성 열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막 자주 빠지거든 아 PPL이야? 아 홍보했었어요 옛날에? 쌍배님? 발머스? 아니 홍보 아니고 나 진심으로 우러났어 하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우러났어 혹시나 백선이 형님 머리 다 빠져서 막 가파처럼 될까봐 아 일본 요괴? 물에 사는 일본 요괴처럼 될까봐 걱정돼서 아니 근데 그러면은 다음 자녀들은 못 나와 인간만 출전할 수 있거든 아아악 그만 좀 하십시오 제발 그래도 백설량 챙겨주는거는 쌍배님밖에 없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마지막 대회날까지 이거 하면 단합이 되겠습니까? 가파 네 재밌어요? 아니 쌍배님이 했잖아요 갑파같이 됐다고 이거 제가 보는 거예요 아니 아니 갑파가 웬 말이야? 갑파는 일본 상위 요괴야 좋은 거야 좋은 말이야 뭘 상위 요괴야 요괴가 인간이 아니라면서요 에? 인간이 아니라면서요 아니 갑파가 되면 인간이 아니라서 자났듯 참가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말이에요 아니야 언니 그러니까 갑파란 얘기 꺼내지도 말라 그는 신이야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 근데 그 갑파 애니메이션 보신 분 저 옛날에 지옥선생의 누벨 때 봤어요 무슨 여행인데? 뭐 뭐였지? 가파쿠에어와의 여행인가? 아 거기에 백설량이 나와요? 아이씨 그만해 그만해 쌍배 접시올린 접시올린 개구리로 제발 그만 그만해 발모스에서 왜 크게 나와 오늘 나야? 네 미안해 한 판 더 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아 나 머리 잠깐만 머리 말리고 오시네 머리 말리고 오시네 3분만 주라 3분만 잠깐만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발 백설량 좀 건들지 마세요 제가 그 대회할 때 백설량 보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아요 제가 그 백설량님 그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최대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백설량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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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화장실 쌍배님 예예 어 저거 잠깐 밑에 방으로 와가지고 예 방송 끌까요? 아냐아냐 방송 켜셔도 됩니다 예예 예 예 잠깐 1번방으로 그럼 나도 엿들어도 되나? 치킨을 드세요 가장 무난합니다 치킨을 드세요 가장 무난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15,000원 주고 하는 비싼거 아닙니다 나 열이 좀 있는데? 어떡하지? 아 아니 밑밥이 아니라 나 오늘 열이 좀 많이 나 누나 아 나 아까부터 좀 열 나서 좀 큰일났네 타이레놀 먹었는데도 열이 나네 큰일났네 이거 누나 말 걸지마 나 뭐야 아 이거 랜선 랜선 격리 뭔데? 랜선 격리 뭐냐고 말 걸지마라고 누나 그러지마 머리 좀 더 어 아니 근데 나 좀 아 왜 이렇게 몸이 안졌냐 오늘 아 돌겠네 아 왜 돼 옛날 아 진짜 틀리났네 아 집에 마스크 없는데 오늘 좀 틀리났다 진짜 아니 나 오늘 게다가 아침에 방송했는데 컴퓨터가 꺼진거야 어 그래서 난리났다니까 진짜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왜 뭐야 아니 밑밥은 아니거든 아니 진짜 밑밥은 아닌데 나 혹시 몰라 나 만약에 내가 나 꺼지면은 바로 PC방 갈게 뭐 창 나는거지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니 근데 바로 PC방 갈게 퍼즈 걸어줘 그거 알아? 너 그거 봤어? 블라인드 픽엔 퍼즈도 안 돼 어 진짜 재수 없게 블라인드 픽에서 너 튕기면 어떡해 누나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니 니가 먼저 불안하다며 아니 그건 너무 불안하게 그건 너무 불안하게 만드잖아 그거는 아 그래? 원래 블라인드가 없나? 블라인드 픽에서는 퍼즈 기능이 없나봐 아... 오케이 무섭네 퍼즈 기능 안될걸요? 그거 근데 오늘 공지해서 그랬어 근데 블라인드까지 안가게 만들면 되지 그건 그래 근데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잖아 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도 아니 누가 그거 너무 부정적인거야 그냥 아니 부정적인게 아니라 뭐 야 내가 이거 대회 전날에 막 혹시 또 포지션 변경하는거 아니야? 하면서 막 추리했거든? 응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니가 오늘 포지션 변경 또 했다는 소문이 된다며 설마 근데 하겠어? 응 나는 할거 같애 그럼 누가 믿어오는데? 야따님이 믿어온다고? 야 설마 그거 하는거 아니야? 아니 잠시만 야따님이 믿어오는건 나를 야 미드 타릭해가지고 정글이 마이예서 마타 좋아한거지 마타를 안다고? 그거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따로 놀거 같은데? 그거 옛날에 유행하다가 사라진거 아닙니까? 잘 안되서 맞습니다 갑분 마타 옛날에 좀 유행했었어요 마타 삼 DAM grinding 오미디도 잘 ster 시대 보시pi 하하하하 흐하하하 은 하하하하 아유 감사합니다 대회 전날까지 단합이 안되니까 이게 참 걱정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단합이 안됐나? 그래도 마지막에 게임은 오디오는 단합이 안돼도 게임은 단합됐어요?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저희가 단합이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 팀들 한번 쓱 긁어보고 오세요 진정연님 알겠습니다 그거 다른팀 비하야 다른팀 비하라고? 쟤나님은 뭐 그냥 입에 달고 사니까 비하를 근데 맞는 말인데 뭐 맞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걸? 업보 쌓는거지 뭐 저 오늘 지면은 딛고 갑자기 삭제돼있을거에요 나 불안해 쟤 업보 너무 싸 진짜 아니야 누나 그런 말 하면 더 업보 쌓는다니까 내가 아 병방방해 병방방 응 응징할거야 이 업보 왜그러세요 이거 꼼줄을 내줘야돼 업보 쌓는거 아니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시네 사필귀정 어? 정의구현 해야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저희 회직하나요? 아니 궁금한게 회직하면 우리가 다 부산으로 가야됩니다 아 부산으로 가야되나요? 네 왜냐하면 쌍배님이 그 이동을 잘 안하시기 때문에 가서 S코스 C코스 뭐 한번 체험해보죠 다 각자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백설랭님은 C코스고 저는 S코스에요 식사도 따로 해야됩니다 백설랭님은 따로 풀빵으로 배를 채우고 회식장소에 오셔야돼요 나는 잠도 여인숙에서 잘해 여인숙에서 가야돼 한번 체험해보죠 한번 S코스는 궁금하긴 하다 아니면 깔끔하게 내년 희재언니 생일때 회식합시다 아 좋다 그.. 그때 인간일 경우에만 인간일 경우에.. 나한테 왜 그러는데 오늘? 쌍배! 진짜 대회 했나 하지 맙시다 이거 대회 했나 건드리지마 아 진짜 자기가 나 다 건드려놓고 쌍배가 먼저 했어 쌍배야 상빈이가 했다고 상빈이가 이거 그냥 체크 못해? 누가 더 많이 딜러었는지? 아 이것도 체크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상빈님이 더 그렇죠? 아닌데 아니에요? 아닌데 제넌은 문제가 있구만 확실히 아니 왜요 저는 저거 상빈이가 아니면 제넌이지 뭐 아니 왜 또 나해요 입 좀 그만 털어 하하하하 주댕이 가수 좀 해 어? 이렇게 하면은 재밌잖아요 저는 아 이거 뭐 비채기 아직도 안 끝났나 봐 왜 우리를 빼고 어 뭐야 레포드님 오셨네 아까 그 선생님 원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아 안중 지금 새벽 막 몇시일텐데 아닌가? 새벽 1시 2시 막 이럴텐데 저분 본인이 운영하는 팀 너무 잘해가지고 할 거 없어서 그 저런 하하하하 역시 이거 쌍배님한테만 쌍배님한테만 알려주는 거 보면 강백호 롤인가봐요 이번 대회 비밀병기 뭔가 있나 뭐라고 하는 걸까? 들어보고 싶다 뭐지? 그 북미에서 시바나 정거를 하는 거 보이는 거 같은데 아 시바나 우리 그 그거죠 그 핵심 그 전략의 코어죠 코어 시바나가 있어야 모든 전략이 돌아갑니다 아 배 아파 방송중에 말하면 안다 정모님 뭘 말하셨습니까? 아 왜 저희 필살기를 아 정의구현 정의구현 하 다른 정의구현이 혹시 저를 죽이시려고 하하하하 저의 목을 매달아버리려고 아냐아냐 아 재미없어 아니 제노님은 그 뭐야 입 주변에 그 치라고 해요? 오늘 방송? 네 오늘 그 대회 입에 치라고 하나요? 아 저 근데 저는 뭐 뭘 칠하는데? 저번에 칠했던데? 뭘 칠해요?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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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끝부분만 보셨죠? 저 그 클립으로만 올라와있어가지고 아 클립으로만 예예예 그거는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다른 팀은 방송을 안 켰어 우리 팀은 근데 침청민님 그때 계속 계시던데요? 어떤거요? 저 매니저 채팅에 다 떠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들어가있고 딴데가 있을 때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있는거 같지만 그 컴퓨터방에 그거 들어가놓고 밖에서 거실에서 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 아 켜고 바로 가셨나보다 예예 거짓말이야 저거 다 봤을걸 아니 5분에 방송끼리 5분만에 딱 들어오시더니 다 봤어 거짓말이야 저거 거짓말이야 전 거짓말 할 줄 몰라요 이 사람 악질이야 거짓말 할 줄 몰라 악질 중에 정말 악질이야 진짜 아니 뭐 말을 하면 뭐해 듣질 않는데 내가 진짜라고 해도 다 거짓말이래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프면 머리나 구워 오 진짜 아무도 안 켰네 우리만 켰네 우리도 근데 결국은 꺼야돼 한 아니 지금 아직도 뭐 스크림 비공개 스크림 하나? 비공개 스크림을 왜 하지? 나 무서워 준비한게 많은가봐 저쪽은 이제 좀 픽벤이나 그런걸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지 않을까 음 우리 쌍배님 돌려드릴게요 아 비밀 비책을 알려주셨나요? 네네 그 시바나에 자신 없으시고 좀 헤매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 제가 제가 시바나를 솔랭에서 주로 즐겨하는데 보여드리면서 활용법 좀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 이거 시바나 한번 더 해보죠 저 시바나에 지금 미쳤습니다 시바나 미친가 배웠습니다 아니 뭐했다고 미쳐요 지금 공식을 배웠어요 예 공식을 한게 배웠고 내 마음대로 쓸 겁니다 이제 오 고고 제가 내 쇼 내 쇼 가라고 했는데 내가 찡찡대가지고 찡찡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거 안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뭐해 또 찡찡될텐데 네네 고마워요 네네 헹스코치님이 말이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앞으로 코딩한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헹스코치님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학생을 잘못 가르친 것 같이 되잖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계속 막 아니 근데 딜이 안나옵니다 헹스코치님 내가 그게 내 쇼 가라고 했는데 새벽에 또 전화 걸어가지고 솔랭 돌리고 안된다고 계속 전화 걸었거든 아 딜이 안나옵니다 그랬어 바꿔주셨어 그래갖고 진짜 딜이 안나옵니다 맞췄는데 안달아요 막 길거려갖고 아 그러면 뭐가면 딜 나올 것 같아요 하니깐 뭐 모렐로 아닙니까 아 그럼 그거 가세요 라고 딜어내고 그러거든요 아우 아 행복하다 아 래퍼드님 사랑해요 아 행복해 아 드디어 행복하네 래퍼드님 말은 딱 딱 듣네 헹스코치님이 딱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헹스코치님 그만 좀 하라고 하시네요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저 그러면은 대회 때 쓸 거 하나 할게요 네 이거 하고 도라에몽 와 진짜 미친 챔프 폭 미드 미드 자르반? 미드 자르반이라고? 진짜 넓다 도라에몽 저희 왜왜요 저희 이거 하기로 했잖아요 아 모르는데 연기 다들 잘하시네 와 나 미드 자르반이 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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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다 이거 뭐야 아 근데 이거 투정돈 아니지 아니 왜 보여줬어 나 미드 가야되는거 아냐? 아 이거 우리 뭐야 우리 미드 자르 스왑픽인데 스왑픽인데 저거 그냥 이렇게 보여줘도 되나? 아 그런가요? 아 성배님 미드 씹하나 하기로 했으니까 전화 드셔야죠 몰랐어? 아 그런거 말하지마 저 강타 들어야되요 강타 들어야되요 다 말하면 안돼 나아래 슈슈팍 이거 이거 빨리 그거 4중 수업 해야된다 오케이 어제 배우고 어제 배우고 4중 수업 해야된다 4중 수업 해야된다 5중 수업 해야된다 4중 수업 해야된다 4중 수업 해야된다 4중 수업 해야된다 뭐야 이게 아 이거 자꾸 상빙하다 룬 아 뭐야 아니지 미안해 미안해 그렇지 안됐어 아 뭐야 다팀 뭔데 저쪽도 혼란스러웠넌나보다 다 전약이야 야바이에 홀로스러웠나봐 이정도 섞으면 머리 터져 거의 그냥 조추첨하고 첫날 같아요 어떻게 다 돌아왔냐? 초심 진짜 아 진짜 나 밴다 가면 어떻게 하지 아 안되는데 우리 그럼 막는거 아니야 아 저 정말 죄송한데 저 바텀 하나 뭐 배울거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만 데타 뛰시면 안될까요? 이거 어떻게 데타 뛰어? 아 네네 아 네 이거 죄송해요 이거 지금 하자고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데타 뛰어? 제가 이거 다취할게요 쌍배님 아무 말도 하지마 아 알겠습니다 대회날이에요 팀원들 챙겨줍시다 아니 왜요? 저는 왜 안 챙겨주셨죠? 백설랑님 진짜 백설랑님 진짜 그 너무 감성적인 분이라가지고 진짜 하면 안돼 백설랑님이 진짜 마음이 따뜻해요 어 여러분들은 진짜 몰라 저 이거 배우고 올게요 예예 다녀오세요 근데 진짜 궁금한게 하나 있어요 네 백설랑님이 공개한 러브레터 그 러브레터 아니지 않아? 하아 그만해 그냥 그걸로 그렇다고 하냐 그냥 알겠어 알겠어 아니 나 러브레터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저거 초대 좀 해주세요 저 지코에 지칭 저거 같네요 제 아이디 아 예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초대해드리면 되지 않나요? 아 아 오케이 하겠습니다 지코였습니다 어 친추도 해놔야겠다 예 아 우리 그 친추 해놔야 잖아요 그 어디지? 대표 무슨 말이죠 임벤측 뭐 그 친추 해놓으라고 하셨는데 그 팀장님이 하는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예 다 할 필요없나? 네? 팀장님이 초대받고 가는거 아니에요? 카톡에 그 임벤 주친측 닉네임 그 롤 닉네임 그 친구추가 해놓으라고 나왔어요 아 어디요 어디요? 저 못봤어요 그 임벤 잔하 때 카톡 임벤 잔하 때 들어가면 심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디코죠? 아니아니아니요 그 카톡이요? 여기 예 카톡 카톡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그 우리 부산에서 회식하면은 야 부산에서 회요? 부산에서 사지맙시다 서울 올라가도 됩니다 저 서울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부산에서 사면은 백살리장님 러브레터 낭독식도 한 것 같죠 낭독식 ㅋㅋㅋㅋㅋ 아니 근데 러브레터 낭독해야 돼요 그거 진짜 낭독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백찬호군 나머지 사람들은 귀받고 당사자들만 근데 심수하는 아이디가 없는데 아 여깄다 아 근데 부산에서 사지맙시다 백살리장님한테 돈쓰기 아깝습니다 서울 올라갑시다 백살리장님 안계시죠 지금 안계십니다 지금 안계십니다 지금 근데 서울 비싸라고 하지않았어요 쌍맨님? 아니 그래도 나 아니 그냥 아니 근데 나는 침착맨님이 편한게 제일 좋아 부산 가는게 제일 편합니다 워낙 워낙 바쁘신 분이라가지고 이래 또 왔다갔다 하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난 서울에서 만나게 아니 근데 어차피 에스탄 2시간 반이면 가는데 뭐 그래서 에스탄 2시간 반이면 가는데 뭐 그래서 에스탄 가는데 저희 갈게요 아니 침착맨님 집 앞에 있는 호프집에서 합시다 아니 어떻게 알아요 호프집 아니 이게죠 뭐 아니 전 부산 가고싶습니다 그래서 에스코스 시코스 차이를 한번 보고싶어요 아 너 어떻게 대놓고 에스코스 시코스 차이 되고 합니까 아니 가면 병건송님 아니 이제 침착맨님 스테이크 먹고 있을 때 뭐 백설랑이니까 풀빵 먹고 풀빵 아니 그러니까 풀빵을 10분 전에 매겨 놓고 들어가야죠 하하하하하하 그거 아니 식사시간은 맞춰야지 나중에 들어오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백설랑님하고 먼저 접선을 하시고 두 분이서 좀 오붓하게 좀 코스를 즐기시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대 딱 만나면 되죠 팀원들끼리 알겠습니다 그럼 백설랑 오시면 제가 밀면 풀 코스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매기지 마요 겐지스 호텍 딱 두 개까지만 매겨요 알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요즘 겐지스 호텍 비싸고 두 개 못 매겨 하나 안 돼 요즘 개 비싸졌어 한 개 1500원인가요 쌍배님 저도 희재 언니랑 같은 코스인가요? 하하하하 아니 당연한 걸 왜 물어봐 하하하하 그럼 저는 명랑 핫도그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하하하하 알았어 명랑 핫도그 세트로 시켜갖고 둘이서 나눠고 하하하하 세트로 시켜줄게 내가 겐지스 호떡 겐지스 호떡 겐지스 호떡 세트 빨리 처내는 거 아니에요 어 핫도그 하나 호떡 하나 이렇게 아 취향이 있네 그러면 제가 취향이 오시면 제가 그 롯데호텔 한번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아 다른 분들이 뭐하나요? 네 아 그러면은 그 롯데호텔 가서 식사하는 동안 희지언니랑 저는 밖에서 핫도그 먹고 있어요? 아니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롯데호텔 안에 다 있거든 그래갖고 침착맨입이랑 저는 이제 그 라센드라고 있어요 이게 한 끼에 11만원짜리 거기서 먹고 그 나머지 내부는 자연별곡에 내가 예약해줄게 하하하하 자연별곡이 더 비싸 아니 거기 진짜 괜찮아 자연별곡 진짜 괜찮아 거기 롯데호텔이 어디 근처에 있어요? 해운대 근처에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있습니다 아 해운대가 멀더라고 네 우리 집 앞에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5분 아 뭐 대기 어디에요? 양정입니다 아 양정 예 양정이 그 부산역 근처인가요? 아니아니요 서면 서면 근처 서면이 부산역 근처 아니에요? 아니요 좀 생각보다 아니 지하철 타고 한 네 정거장 가야됩니다 아 아 아 이러고야 침착문님이 특별히 자 제가 오토바이 폭주 한번 뛰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거기 같이 뒤에 따셔갖고 정갈 모양 그거는 백설랑님한테 위임해도 되나요? 두 분이서 같이 정갈 모양으로 진짜 대참수아 일어났다 하나씩 호떡 물고 좋다 그러면은 저 그것도 가고 싶은데 케이블카 있잖아요 케이블카 부산에 있나요? 네 그 어디더라? 부산역 옆에 있는 동네 어디지? 거기 뭐 있어요? 남포동 송도 송도 케이블카 죄송한데 제가 우리 집이랑 섭외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다른 데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달맞이 고개 거기 딱 그 하는 동안 달맞이 고개에서 돈 안드니까 산책하라고 하죠 다른 분들은 여러분들 그럼 우리 이번 회식 야방하나요? 어떤 팀은 야방 좋아하던데 회식 그건 이제 쌍뱅팀이니까 이미 하신 팀이 있어가지고 네 쌍뱅팀은 쌍뱅팀은 다 같이 킬거에요 보자 아 시바나 나는 모르가나 아 오늘 배운거 오늘 배운거 써먹자 오늘 배운거 써먹자 저거 뭐하나요? 눈매 마법신발 네셔 마법방어 올리테크 있으면 공허지방이 코치님이 바텀 듀오를 정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망가계고 래프즈님 망가계고 꽤 재밌으면 바텀 뭐하나요? 아 지금 위험판이요? 네 두번째 안무가나 어 레오나랑 원딜은 그냥 안무는 하시죠 아 아 예 아펠리오스 아 베넬인데 아 아 형수님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어 몇살이지? 저 그 동진이랑 선호선이랑 군갑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날쯤 되면 아펠리오스 안 아는게 맞아요 아 아 코치만 해도 이게 차이 날 수가 있네요 아 잠깐만 리포드님 아 증명 가나요? 아펠리오스 아 어차피 못하지 아 나 좀 자존심 상하던데 지금 코치진 안에서도 창이 날 수 있다는거 이제 코치마저 이거 래퍼드님은 지금 출발하세요 자가격리 이주하고 그 회식 그 래퍼드님은 코스 뭔가요? 아 래퍼드님은 고기 쐈다 고기 쐈다 고기 쐈다 아니 칭찬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3명이서 먹으면 될 뻔 아 그렇게 아니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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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제제시킵니까? 아이 뭔 소리야 농담이지 아니 미소의 농담이지 아니 나 그런 사람 아닌거 알잖아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람 사람 사람은 어떻게 급으로 나눠? 계란빵 먹고 겐지솟던 계란빵 먹고 계란빵 먹고 겐지솟던 먹고 풀빵 먹고 저는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급으로 나눈 사람 처음 봤어요 찰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근데 또 솔직한 매력 아니겠습니까 치험이 근데 오만입니다 솔직하다는게 너무 싫어 자기가 자기가 급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오만입니다 아니 S급 해준다며 본인이 하하하하 아 저 가면은 얘기가 달라져서 저도 풀빵 먹을 수도 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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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사람을 만드네 하하하하 그냥 다 같이 가서 시코스 한번 체험 한번 해보죠 우리 팀원들 다 같이 가서 시코스 그러면 시코스면 다음별국이라고 했는데요 아니 그러면 전부 제가 여인숙으로 다 잡아드릴게요 하하하하 여인숙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서 MT 분위기도 좀 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인숙에서요? 하하 15분 걸리거든요 하하하하 보다시오 하하하하 서하면 롯데백화점 앞에 호장마차거리가 있잖아요 하하 하하하 거기는 무슨 코스입니까? 하하하하 거기가 끝이에요 하하 네 거기 거 차례대로 일본부터 길 끝날 때까지 먹으면 이제 배불러서 못 움직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연별곡도 비싸 인당 비싸 진짜 어 이게 시코스라고 말이 시코스지 근데 나 자연별곡 한 번도 안 가봤어 혼자서는 아니 근데 지금 뭔가 잘못되는 게 있어 왜 오면 내가 전부 다 사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돈 감당 안 돼 다 같이 내야 돼 아 다 같이 쌍자님이 돈 많이 벌잖아요 아이 무슨 소리야 내 소연님보다 못 벌어 뭐래요 저 못 벌은 쌍자님이 많이 벌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백설랑님이 돈 제일 많이 모았어 황몽이가 됐는데? 아니 뭐 부산 집도 하나 있으신다고 어 동탄에 집도 하나 있어 그러면 이번 일식은 부산에 오시고 백설랑이 한번 쏘줘 하하하하 너무 쌍팬님만 좋은 거 아니에요? 최악이다 침창민님 이번에 몇 드라마 찍으셨던데? 아니 근데 솔직히 아니 그래도 침창민님은 이게 또 그래도 가정이 있어서 이게 용돈을 이렇게 또 줘야 되잖아 하하 제가 벌써 아는데 둘이 뭐 따로 가시는 데 있는 거 아니죠? 하하하하 아니 이거 침인들은 무슨 불화음이신 줄 알았네 조용히 할 수 있는 건 한 분 정도 되지 않나? 아니 근데 이거 당연히 쌍배님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다 부산에 내려가 주는데 오랜만에 쌍배님 오더로 한번 가볼까요? 아 치아 치아 안 됩니다 치아 안 됩니다 코치님에게 한번 맛보여 주시죠 나이가 지금 그거 해야 됩니다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심한 해야되거든요 쌍배님 예예 아 예 아닙니다 이미 늦었어 지금 코딩 안 돼 먹어주고 어플리스트를 미리 안해놔 알리스타 되게 맛없는 거 먹네 저거 이제 이거 근거리 하나 지워지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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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레퍼드님 여기서 풀 피웠는데 나는 왜 이거 물약 두 개 빨았는데 반 피지? 딜 근처에 있으면 풀쿵 W 집중력 눈을 떠olen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 rom 3 3 오케이 2 그렇지 좋아 들어갈까요? 아니요 이거 3렙 찍고 들어가는게 좋아요 저는 풀캠프 돕니다 객관공 두개 다 포기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정글 위쪽 가서 이런 경우에 좀 안전하게 하는게 좋긴해요 일부러 안거는걸로 저는 쉽갑니다 네 정글을 계속 봐야되는데 정글을 계속 위에 있으니까 이거 내가 말해줄거에요 앵무새처럼 앵무새요? 네 정글은 탑 됐다 정글 아래 객관공 혹시 있을수도 있으니까 먼저 가보시고 정글을 먹기 전에 알겠습니다 객관공 이렇게 객관공 먹어야 되니까 저희가 봐주면 좋아요 이럴때 용 1분 남았다 용 1분 남았다 여기 엘리스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지켜주는식 여기 나 왔어요 저도 내려가요 여기 엘리스 안 보여요 위험함 조심 엘리스 안보여 나이스 이런거 먹었거든요 빠지면 돼요 코리 오케이 오케이 하아 좋아 굿 이거 진짜 터졌습니다 여기 와드에요 여기 와드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럴때 라인이 좀 많으니까 조금 이런식으로 안전하게 와드 어디있었다고요 행수도 여기여기 지지었다 여기 와드 어 탑은 항상 소식이 들리지 요오 오케이 됐어 먹어주고 자 빨리 아이 참 미친놈이네 쟤 모덱하이저 텔 빠졌어요 어디갔지 어디갔지 집갔나 저러고 집을 간다 나랑 똑같이 해줄래 여기있네요 여기있네요 이거가지고 자 정글 위에 있습니다 못살해야돼 네 모덱하이저 어디갔지 어디갔지 집갔나 들어가볼까요 먼저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근데 이게 이러면은 빼야되요 빼야되요 여진 터트리고 저 스킬 남았어요 네 다음에 들어갈게요 자 시바나 이제 곧 6렙 됩니다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빼야되요 아마 좋으신거 같아요 나 시바나 왔어 시바나 왔다고 시바나? 예 깡팬님 그렇게 멀리서 말하지 말라며요 다른 분한테한테 시바나 온거 잘 봤습니다 시바나 6렙 자 이제 저는 래퍼드님 스타일대로 합니다 예 오케이 지금 현재 시바나 래퍼드님 스타일 예예 혼자 들어가고 혼자 나가기 예 래퍼드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리고 렌즈 저는 이제 래퍼드님 스타일대로 합니다 어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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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용수술을 한 것 마냥 어기적 어기적 용 먹어버려야 그냥 그 쿵 썼으니까 용 먹어버리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탑도 밀고 있고 쟤들도 집 가는 타이밍이네 집 가는 타이밍 어? 엘리스 아 이거 너무 아쉽네 미드 엘리스 아 미드 엘리스여 있네 이거 와주세요 예 저는 집 타임 오늘 집 타임이에요 예 어 걸렸어 정글를 놓으시죠 정글 정글돌아 정글돌아 예 버려 버려 엘리스 몸 엘리스 여기서 계속 얼쩡거리고 있다 욕 먹는 줄 알고 안 얼쩡거리는데 미드 여기 엘리스 올라갑니다 예 저 백업 어 이거 이거 와줘야 돼 와줘야 돼 아 죽겠다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아아 이게 맞네 일단 엘리스 노플 오케이 미드 힘들면 스왑하죽다 저 바텀 갑니다 탁 가면 더 힘들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저쪽 이거 가는 것 같은데 아 탑니다 미드는 괜찮아 됐다 아아 나는 래퍼드다 나 가줄게 이거 그냥 가줄게 명예훼손입니다 나는 복항규다 이거 그거 있어요 예예 미드 이거 위하여 어 망했다 끝 오오 봉황규 끝 아옹아 바비 ㅎㅎhir 마지막 고캠프 두캠프 먹고 또 궁 쓰고 두캠프 먹고 두캠프 먹고 또 궁 쓰고 두캠프 먹고 또 궁 쓰고 예자 두캠프만 돌면돼 수액동선 저쪽 6랩이다 난 아니고 오케이 됐어 자 먹어주고 이거 먹어주고 우리 팬 정글 탑쪽에 있어요 자 공 또 왔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저걸 못 잡네 이거 상대 탑 정글 이거 안 들어갔는데 코치님 방금 저 같이 했으면 이겼죠 네 뭐라고요 제가 같이 했으면 이겼죠 저거 잡았죠 어 그렇긴 한데 그거는 좀 어려운 가기라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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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스 미드 네 제가 알리한테 물렸어도 저는 궁으로 따라갈 수 있어서 그렇지 이래되면 좋아 왜냐면 이거 전력 가져갈 수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엘리스 미드에 보이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네 이제는 안 돼요 이쪽 라인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쟤네 지금 집가면 안 되지 네 전력 먹는데 엘리스 안 보여 네 엘리스가 코버 왔습니다 상매님 미안합니다 지금 가요 엘리스 어디갔지 욕먹나 바텀했다 엘리스 곳이에요 엘리스 여기 엘리스 바텀 좋아 내가 이거 바로 풀어줄게요 이거 엘리스 아래쪽이어서 저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게요 우리 위에서 전력 먹고 이득 받기 때문에 예예 오케이 이거 미드하면 고? 아니다 어 뭐야 어 아니 상매님? 예예예 상매님 밀어주고 공급 띠띠띠띠 나도 미드로 달리고 있는 중 나도 미드 왔어 거의 다 왔어 오케이 솔로까지 곧 오 좋아 엘리스 다 당그러갔다 개오바했다 좋아 엘리스 버텀 휴대전 예 고고고 나이스 그다음에 내녁 나 힙할게 어? 아 맞네 이러니까 진짜 공을 계속 쓰네 아 제 스킬이 두개 다 삑났어요 죄송해요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트리스타가 오바했네 이게 딱히 삑은 나올 수 있는 실수라서 그런거는 신경쓰면 안돼요 손 누나 어떻게 된거야 나 이제 벽꽁갖고 그냥 이 캠프 먹어주고 이거 다 전술이죠 다들? 네 못하는 척 지금 상당히 못하는 척하고 있고 이거 이거 상대가 저런 옷들일 때는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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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스가 보이면은 그냥 플래시큐 박아도 돼요 플래시큐 안전하게 이 맞추기 어려우면 플래시큐 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내려갈게요 어 먹는다 먹었다 어쩔 수없어 어쩔 수없어 추워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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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에 있어요 앨리스랑 오우 이거 미드에 궁합 써 드릴까요 어 아니요 어 도망갔어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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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원 딜 원 딜 싸워도 돼 싸워도 돼 아 카비 모델 카이저 나이스 나이스 나 또 두 캠프 놀러간다 잘했다 나 이거 지우고 갑니다 이 캠프 공 이거 지우고 알람은 어떻게 끄지 잘 못하면 안돼 못하면 못걸네 여유고 집에 가겠다 저 이쪽 미드 쪽으로 가면서 와드 박으면서 갈게요 아니 이거 화면을 가리는데? 뭐야 이거 됐어 궁 또 왔어 난 아껴놔야지 내쉬어 가고 제가 저기 가고 이거 제가 바텀함 가드릴게요 네 빨리 궁을 써야돼 터진다 엘리스가 어디있지? 다텀 내려옵니다 시바나 저도 내려가요 저도 내려가요 너무 뒨대? 너무 뒨대? 텔 빠졌어요 모델 텔 빠질게 빠질게 텔 몇 분이에요? 5분이에요? 텔 시간이 좀 바뀌었어요 나는 또 캠포로 또 걸어왔어 엘리스 여기 뭐 있는데? 왜있어? 이렇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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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좋아 나이스 어 이겨요 이겨요 여기야 엘리스 아 까비 전멸 빠졌어요 네 미드 커버 한번 해주세요 미드야 엘리스 저도 가요 나도 미드 가 나 못가다 엄청 안좋다 궁이 없어 이거 나를 너무 위험한데 나를 백어 나를 백어 가요 저 궁 없어요 나 이거 물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냥 미드 미드 까요 네 미드 미드 큰거다 큰거다 아니 그렇게 바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형님 이거 전략인가요 없습니다 저는 밤던 갈께요 아니 찐스 도둑들이네 이분들 아 잠시만 이거 성장해 어 이거 미드가야돼 미드가야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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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질바도 돼 원질바도 돼요 네 너무 컸다 얘 으으으으으으으음 야 나 뺐어 뺐어 완전히 얘네 싸 다 노븽 앨리스카드는 모르겠어 아이쿠 다 뭐해, 좋아, 좋아, 받아갔다 이거 진참이나? 와, 4개픔데 나이쿠 좋아 왕 내꺼 집? 밀기? 나 저거 도움 안되니까 갈게요 어? 마나 덮고? 아 이거 안되네? 왜 안되지? 나 절로 먹을게요 저 절로 먹을게요 나 텔포가 없어가지고 나 통 가야겠는데? 그러면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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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어? 아이고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어? 저거 먹나? 저거 먹는다 용 나와요 좋았습니다 용 나오고 저건 줘야죠 이거 줘야 됩니다 용 쪽으로 갈게요 근데 여기서 요쪽 시야가 없었으니까 시야를 먹으면서 낚시해도 되긴 해요 지금 근데 지금 이제 내려오죠? 이러면은 우리 여기로 레퍼들이 말하고 안전하게 물리니까요 저는 용 불러먹을게요 오케이 어 미드간다 미드간다 미드에다 궁 쓴다 이거 저 옆에 있을게요 가있다 지금 캔돌아야겠다 저거 쓴다 전령 쓴 저거 미드 가줘야돼? 저거 미드 가줘야돼? 가줘야될 것 같아 아니면은 가글스 라인클리어 대우피? 라인클리어 안되봐 다섯명 다 있음 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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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온다 뺄게요 나이스 너는 기가 막혀서 치는데 나 이거 기기 없어가지고 다 애매한데 나 가고인기는 한데 조금 멀어 조금 기다려야돼 어 날라간다 바비 되돌만한데 나 왔어 좀 늦었지만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미안합니다 슈슈파팡 이겼어 이겼어 나아르 나아르 여기 뒤에 저 조같은거 조같은거 아 뒤에? 아 잡았다 나이스 아 이거는 제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한겁니다 아 이거 내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방금 아 너무 열심히 해서 이게 안됐다 백설랑님도 그정론 했어요 뭐라고 아 집에 가야겠다 아 집에 가겠습니다 아 이거 그 팀창맨님이 궁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저도 모르게 집중했어요 방금 아하하하 아 이제 이제 팀창맨님이 재밌으셨다 너무 재밌어졌다 저도 재밌어 이런판은 저도 이거 재밌어졌다 갑자기 아 도전해야 돼 너무 잘하면 안돼 네 어 뭐야 이제 지금 용이 없잖아요 용이 없는데 이쪽 시야를 먹을 필요가 없죠 아 저쪽 바른쪽으로 먹어야 되는데 네 아까 아까 우리 용 없는데 용 없는데 아래쪽에서 시야먹다가 바로 먹혔죠 20분에 맞아요 네 그런것도 생각해야되요 용적으로 여기 저거 다트면 사일러스 혼자 막을 수 있냐 스킬 근데 이거 지금 시바나라서 아마만 같이 못 다닐걸요 정글이랑 스포티 알겠습니다 어 뭐야 또 왔어 저쪽에 있다 저 갑니다 백업 안되겠다 되나? 알리스타 조심하고 저거 다 빠지긴 했는데 클레드 9은 있고 나이스 나이스 이걸 버치네 좋았다 좋았다 방금 너무 열심히 하신거 아닌가요? 아니 방금 이정도는 가능하다봅니다 아이고 핑왕 나 이거 이제 또 두께부도입니다 네에 이거 바텀이 너무 높아가지고 쟤네 모드칼죠 근데 원래 행수님 어느 포지션 있어요? 저 정글이요 정글이요 아 잘하시네요 1분 30초니까 됐다 공 또 왔다 이거 지금 왜 여기 있어요 네? 바텀 가야되요? 근데 지금 텔이 없어가지고 사실 나르가 바텀 가는게 맞긴해요 지금 어 예 알겠습니다 저 지금 탁 갈라고 아 좋았어 용 1분 나왔네 어 뭐야 미드 오거든요 미드 온다 네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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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너무 텅텅 너무 텅텅 너무 텅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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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휴댕으로 와 날라가버리기 나이스 나이스 용 50초 남았어 용 50초 남았어 그럼 미드 밀죠 네 이거 미드 미드 밀고 나도 2캐뿌 먹습니다 이거 그냥 롬바 가죠 롬바? 아 롬바 너무 잘하시는데요 롬바 롬바 퇴근이 너무 잘하시는데 퇴근이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근데 이거 아까 미드에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터졌어요 적금을 훌쏭 몰아난 퇴근은 퇴근이 너무 잘할거에요 확실해 다이어트 그 적의 시키는 레오나몸 정의 승리 리바 공간 우선 피폭 승리 버스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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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쪽으로 한번 더 저쪽 퍼져있으니까 용 한번 또 가도 되겠다 얘네 용 칠거 같은데? 이제 오는데? 막을 수 있잖아 일단 시야만 체크하고 피 상황만 보고 들어가진 말고 들어가진 말고 용을 가는거는 어쩔 수 없는거에요 여기 지금 보면 모델 탑이죠? 싸워요 모델 탑이니까 나 데려갑니다 나 이거 궁 있어? 와 나이스 슬로우 부쳐주게 슬로우 부쳐주게 나이스 아니 이거 카이사가 백설냥님 이 정도 합니다 백설냥님 흰색까만 해야하는데 백설냥님 이 정도 합니다 백설냥님 저는 아까 그 미드 쪽에서만 너무 집중한거 같아요 이거 2차까지만 밀고 집가면 되죠? 네 이거 내가 근데 이렇게 모델 지금 궁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해야돼 4킥 해줄게 이거 밀고 이제 집 여기 탭 이게 집 그만 그만 집가라 할때 집 가야되요 네 이게 집 타이밍을 다같이 잡아야 되는거에요 다같이 슈바나가 뭐가 문제냐면 저게 아까워요 궁이 아까와서 더 쓰고 가고싶어요 네 그런거 같아요 난 또 2캠프 돌아갑니다 2캠프 2캠프 아니 그거 2캠프 어디로 두시는거에요? 몰라 나도 띵띵띵띵 띵띵띵 탑인가? 띵띵 탑인가? 나다 그냥 제일 가까운 아무거나 2캠프 먹으면 저 갑니다 앞 저 데리고 가는거에요 저 일단 가봄 버틸거 같았거든 엘리스도 갑 이거 말해줘야되요 버티나? 아이고 나는 벗기지 못해라 근데 시원 누나 죽을때 나 죽는다고 얘기해줘야돼 나 죽는다고 얘기해줘야돼 나 죽는다고 얘기해줘야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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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었지 쟤? 어? 어 잠깐만 쟤 싸운다는 뜻? 아 이거는 같은팀이 잘한걸로? 이거 들어가도 되지 않아? 안되나? 안들어가지 타워부터 안전하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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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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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났네? 어떻게 할겁니까? 밀어야지 밀어야지 저쪽 저쪽 못 밀어요 원래는 못 밀는데 5도 나왔으니까 밀게요 베인종 안밀어야지 안 밀어야지 빼야돼요 이거 이거 지면은 펭수님 우리 탑한다 이거 빼야돼 이제 상대 정글을 먹으면서 이러면 상대 정글이 못 커요 쌍배님 이거 드릴테니깐 B코스로 바꿔주시면 안돼요?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싸움 안돼 싸움 안돼 물만 안돼요 이거 물어도 돼 저 미드감 이거 이러면 여기에 와딩해서 들어가면 나 돈 너무 많다 집에 가야돼 돈 너무 많다 지금 이럴때 어떻게 해야돼? 미드 바텀 가야되나? 용시야를 잡아야죠 용이 더 빨리 나오잖아요 소현이가 텔 있으면 탁 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용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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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그리고 지금 저기 사용이에요 저 용을 먹으면 이런 경우에는 용이 좀 중요해요 좀 많이 중요해요 이러면 빈정상 있어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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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그냥 창내시는거야 아니 매크로로 줄 알았어 그냥 자 됐다 이거 우리가 배운거있죠 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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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없다 우리팀이 없어 우리팀이 없어 들어가 그냥 나 구멍 써야돼 나 지금 나 나 택할게 어 뭐야 나 뭔데? 어? 내판 하나 나이스 나이스 나 막사도 이기는데 막사도 끝났네 나이스 끝났다 클레드가 전멸타고 도망가긴 했는데 무시하고 바텀 가도 될 듯 네 상대는 투수였다고 한다 이런거 그냥 무시하고 가면 안돼요? 이런거 이제 원래라면 한 명이 리콜 끊고 한 명만 귀찮게 하기 네 래퍼님 좀 괜찮지 않았어 네 잘하셨어요 그 너무 대게 리캠프를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CS 200개 넘어졌고 레벨도 최고랩이고 좋았습니다 버스 탔다 슈슈팡팡 슈슈팡팡 그렇지 그 쌍배님 있잖아요 예 하지말라고 100개 그 시브나 이캠프 궁 하신건 좋았는데 느낌은 괜찮으셨죠? 궁 엄청 많이 쓰고 딜 엄청 많이 넣고 돈 엄청 잘 벌고 예 근데 이제 두가지 주의하셔야 되는게 너무 너무 맨땅에 쓰신게 있는데 하실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저도 똑같아요 맨땅에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팀원들한테 미리 싸워줘 싸워줘 나 간다 네 팀원들한테 미리 싸움을 걸게 해요 그냥 예예 그리고 나서 제가 가서 막타를 먹는거죠 시브나는 원래 그렇게 하는거에요 아 근데 우리 팀에 그 오더는 안될거 같습니다 이게 백승환님이 저를 아예 못 믿으시기 때문에 싸워줘 아 싸우십니다 아 그러면 단어를 바꾸세요 나 탁 간다 탁 간다 하면은 소현님 싸우실거고 바텀에도 나 바텀 간다 바텀 간다 그러면 어 병원님 싸우실거에요 예예 싸워줘 이런거 말고 그냥 간다 간다 하면은 싸울거에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탑 간다 바텀 간다 그런식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드 간다 미드 간다 그러면은 재현님 또 갱킹 받으면 신나서 싸우는 타입이거든요 예예 우리 팀 그 3라인이 다 신나서 싸우는 타입이니까 간다 간다 하면서 쓰세요 그러면은 그 라이너들이 먼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기가 낭비가 안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아까전에 그 막 전령쓰고 미드 밀때 있잖아요 예 그럴때도 캠프 도세요 그냥 궁극기를 빨리 만들어서 미드에 도움을 주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서 막 이쓰고 막 있어봤자 아무것도 안되니까 그냥 캠프 도시고 쿨하게 궁극기로 막타 치세요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슈바는 몇 코스 정도였나요? 제가 볼 때요 제가 볼 때요 한 한 B 마이너스쯤 되지 않았나 거의 C네요 C코스네요 C보다 좋았어요 B 마이너스 아니 B 마이너스 정도면 괜찮네요 왜냐면은 땅에다 버린 궁극기가 4개 정도 되는거 같아요 아 갖다 버리네 아 근데 그걸 감안해서도 CS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잘 드셨고 돈 지금 두번째로 많으시고 CS 두번째로 많으시고 레벨 최고렙이고 그 제가 원하는 시바나가 원래 딜량 넣고 레벨 높고 레벨 높고 CS 높고 캐리력 좋은 시바나거든요 아 반타자 이상하셨어요 예 그니까 막 개밥 먹어서 몸짓불리는 그죠 개사료 먹으면서 개 아 개밥은 아니 아니 그 옛날 조직폭력배들이 그랬다고요 개사료 먹으면서 계속 막 겐지스 오떡 막 뭐 풀빵 계란빵 벌크업이 잘 된 시바나가 좋긴 하죠 스탯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예 보셨잖아요 그냥 맨땅에다 궁 쓰고 하는데 템이 좋으니까 그게 돼요 너무 세 세민이가 잘 들어가가지고 네 이건 합격이다 이건 합격이야 겐지스 시바나 합격이다 겐지스 나왔던 쌍매님도 그냥 하시면서 느낌 괜찮으셨나요? 궁극기를 했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죠 아니 궁극기를 했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시바나 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파밍할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두 캠프 간다 하면 이제 합법적인 파밍 예 예 그럼 됐습니다 여기에 할 수 있는 거에 아 원래 아 그거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뭘 말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4번 꼬은건데? 아 근데 아 근데 밴 당하면 어떻게 하지 슈바나 바이 슈바나 이런 연습을 했는데 밴 당하면 어떻게 해 슈바나 바이 자르반 슈바나 밴이 좀 우리한테 치명적이긴 해요 뭐 지금 쌍매님은 체리력이 체리력이 좀 미쳐가지고 근데 슈바나가 중요해요 진짜로 실제로 이게 어? 나르보다 질량 높아 슈바나 미쳤다 왜냐면 AP라서 이게 지금 픽벤에서 제일 코어야 픽벤 싸움에 나르 사실상 행수 코치님 아니고 저거 뭐야 백설양님이었으면 딜량 1등도 노려봤을 수도 있겠는데 방금 무시하시는 건가요? 백설양님? 아니 아니요 백설양님은 무시하시는 게 아니고 적절한 평가를 한 겁니다 아 백설양님 행수님이 그 어른손에 있던 흑염명을 푼 순간이 한 3번 있어 내가 봤을 때 아 미드에서는 잠깐 풀었어요 네 그 그 레오나 궁이 다섯 명간 팀인가 네명한테 들어가가지고 그거 보고 나도 보답해야겠다 하면서 질 해버렸어요 보답해야겠다 게임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나봐요 힘 조절을 평소에 하더라도 급박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푸는 거 같아 아 진짜 시바 너무 취해가지고 원래 코딩이 헷갈린다 아 잠시바 그러면 코딩 딴 거 없어요 이 캠프 궁 그거 말고 블루팀 레드팀 코딩 두 개씩 있거든요 아 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캠프 궁 이 캠프 궁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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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다 간다 시바다는 그것만 기억하겠습니다 시바다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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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좋다고 싸우니까 같이 가서 싸우세요 사실상 로봇 경연 대회네요 행수님이 참가하신 거네요 내 로봇이 내 로봇이 먼저 길을 찾냐 상대 로봇이 먼저 길을 찾냐 내 로봇이 얼마나 지붕이 안 일어나나 아 제가 그 코딩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몰랐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그 리플레이 보여주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제가 하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전혀 다르게 딱 하나만 코어만 기억해 이 캠프 궁 이 캠프 궁 더 세세하게 코딩을 얼기설기 하면은 나머지를 에러가 나가지고 막 폭주합니다 저는 분명히 싸우는 곳에 가서 궁극기를 썼는데 상빈님이 그냥 난 레퍼드 하면서 궁극기를 땅에다 쓰는 거예요 땅에다 쓰면서 자꾸 죽고 하는데 그래서 코딩이 중요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셨어요 좋았어요 정글은 행수님이 참가하신 거예요 하하하하 진짜 아 그냥 그냥 경연으로 아 그래서 나 그냥 꼬칩이랑 정말 만약에 우승하면 나는 세금 떼고 칠 대상으로 행수님 주기로 했어 으핳핳ㅎ핳핳 쌍매님이 삶이예요? 쇠후? 제가 삶이죠 어 다 드립시다 삶을 뭐...왜 먹어요? 그냥 다 드리죠 아유 삶 먹어야돼요 삶 먹어야돼요 으핳핳핳핳핳하 저도 먹고 살아야돼 그래 뭐, 타짜영화보면은 그죠? 그.. 정마담이 더 많이 먹더만 판짠 사람이 ㅋㅋㅋㅋㅋ 플레이언은 쪼금 먹더만 их... 그럼 연습 어차피 이거 한판 더 못하니까 쉬었다가 어차피 6시 반에 접속을 해야되거든요? 그 3분 딜레이 걸고? 아 맞다. 비코어에 접속을 해야되요. 여기서 헤어지고 45분 뒤에 모이죠. 좀 이따 만날까요? 네. 좀 쉬고. 떼봅시다. 근데 확실히 이거 한두판 한 게 손 풀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오겠습니다.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따 봐요. 네. 대회도 이 방송으로 해요. 대회 때 개인 방송을 켜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